주상골 골절 주상골 골절을 그냥 지나치면 혈액순환이 차단되면서 뼈가 잘 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인 복구가 필요합니다 주상골은 작아서 방사선 검사에서 진단을 놓치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에 골절이 의심된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재확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넘어질 때 손으로 체중을 바치다가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뻗으며 손목을 뒤로 젖혔을 경우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 손목 부위에 통증이나 약화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 자체는 호전되는 경향이 있어서 괜찮으려니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집을 때나 주상골을 직접 눌렀을 경우 통증을 호소하게 되며 골절 부분이 근만간채로 벌어지지 않는 안정골절일 때에는 손목을 삐끗한 경우와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손목 부위가 부어있거나 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종종 골절이 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증세가 없거나 있어도 심한 운동이나 일을 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상골 골절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이 확실해질 때까지 약 2-3주간 부목 고정을 시행하면서 방사선 사진 재촬영을 통해 확진하게 됩니다 경미한 골절이 관찰되고 전위가 심하지 않다면 부목 고정, 석고 고정 등의 방법으로 지켜볼 수 있지만 명백한 골절선이 관찰되거나 약간의 전위 혹은 각 변형이 관찰된다면 적극적인 수술적 고정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상골 골절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주상골 골절은 무혈성 괴사나 분류합, 부정유합, 외상후 관절염, 관절의 불안정성 등 여러가지 합병증이 잘 일어나는 질환으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학적 검사에서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부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과 치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